하와이 휴! 휴주입니다! 자! 오늘은! 프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룹 모바일님과 더불어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 놀라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어떤 꿀잼 스토리 이어질까요? 바로 가봅시다! 압뼥! 어? 뭐야? 탈비트가? 탈비트 자! 주먹! 주먹! 탈비트 자! 집중! 집중! 앞에 볼 수 있도록! 탈비트 음... 어? 애들 왜 상태가 왜 이래? 너무 부러울 크래프트인가요? 애들이 전부 다 마크 5화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누구지? 탈비트 음... 아... 레온! 그리고 불! 마지막으로! 닌자 타라까지! 어? 마크 8비트! 얘 또 뭘 보고 놀란거죠? 어?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이 언제 뚫렸었지? 음... 한번 상황을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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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딱히... 뭐...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 뭐죠? 그것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지금... 어... 블롤러들의 집이... 아작나기 직전이에요! 자군! 고격! 저거 가스트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막아라! 뚜뚜뚜뚜뚜뚜 아니 근데 이렇게 블롤러들 네모네모한 거 보니까 저주 걸린 것 같습니다. 마크화 돼버리는 그런 저주에 걸린 듯한 느낌 뚝뚝뚝뚝뚝뚝 어...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어... 이 옥상에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오우... 닌자타르는 닌자답게 슉! 어우...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가요. 쏘옥! 유워넣불! 다음 불! 다음만 할 수 있던 불! 디스의 상담자! 돌게요! 그냥 올라가! 자아... 일단 옥상까지 올라온 불과 닌자타라 아이고... 바깥을 보아하니 다이어금을 든 크리퍼가 오우씨... 건물 작체를 아작내기 직전입니다. 저걸 어떻게 한담? 샷! 오우... onwards simplesmente 닌자타라가 뒤를 잡았습니다!! 머음... Gradげ엉.... 오 합동공격인건가?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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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같이 때려야 돼 먼저 갈기고 어? 뭐야? 팀킬 애관 대표 심지어 들키기까지 해버렸어요 팀킬이 더 했는데 왜le 근데 이거 크리퍼가 멍청하다? 관심이 없네 으음 모자란 놈들 하이피트님이 직접 나서야 될 타이밍이니까 히히 들어와 따따따 아, 이제 이미 보즈은 털렸어요 위험해 크리퍼에게 이제 녹는일만 남았나 땃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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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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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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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번에는 레온이 본인의 능력을 아주 100%로 잘 활용을 했군요. 좋았어! 역시 려온이 너가 역시 정규 1등답게 한 건 해주는구나! 우리 아릴리~! 오케이 우리의 최종 승리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최종 버스 캐스트 오지마! 바로 그냥 오징어볶음행 항상 뒤를 조심해야지 하하 우리의 승리다 예이! 나이스! 근데 부러워! 다 좋은데 밑을 조심해! 자 이번엔 또 뭡니까? 쏘다운인가보네요 패니 Cleveland 파워퀴브 상자 맛있게 먹을 갓 그리고 팰리와 맞닥뜨렸네요 그게 팀인가? 아? 아니죠? 어림도 없죠? 이제 이 상자를 갖고 피 튀기는 싸움이 들어가겠네요. 야.. 내가 먼저 웃지긴 했다. 건들지 마라. 이스 이즈 마이 스크랩 요! 이게 좆말 할 때 곧게 지나가는 게 좋을 거야? 어? 아잇! 에잇! 자 둘이 이제 그 거의 인생 배틀 들어갑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s 맞삭ALK- 누가 먼저 죽을까? 위험해 bridge 어? 뭐죠? 스톟! 스톱 스톱 스톱! 음? 짜.. 지금 하시는 동작들 모두 중지하시고 풀 터지세요. 그거 제ille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히비! 이렇게 어그로 끈 사이에 알맹이만 쏘 빼먹고 사라질게요 어? 저 자식이.. 매신성한 싸움에 끼어들어서 타워큐브만 쏙 빼가! 참을 수 없다! 저 자식 잡아라! 일루와! 또잉? 또잉? 하하하하하하하 스카이 콩콩 해봐요! 너무 편하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히히히히! 멍청한 놈들! 짜자자자자자! 진정들 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어! 어? 뭐야? 이 당당함은 뭐지? 자, 잘 봐요!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자, 위로 한번 봐보세요! 당신들 체력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둘 다.. 둘 다는 libre boroterую다! 근데.. 만약에 채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히히이! 오라이저리 오라야야야. 나나야야야. 바로 당신들이 파워큐브가 되는 맥지. 아우. 파워큐브가 맞고 이게까지 개꿀쓰. 자, 오늘의 마지막 스토리. 오랜만에 등장한 로사와 그리고 그녀의 조수. 띠시스 띠. 쟤는 뭐 우리 휴파이크보고 쟤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냐. 너무 귀여워. 우리 휴파이크 저거 저거 내가 언젠가 꼭 자르고 말거야 어찌됐든 그것이 도착을 했다 어? 설마 스프라우트 제시가 만들었나요? 사용법 식물을 넣고 그대로 타두면 끝!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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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음료 최초 식물 로봇 탄생 직전이다 어? 뭐야 여기 에이! 때려놔라 도망 싫어! 이거 나 죽는 거 아냐? 때려놔 임마! 어머니! 소자죽수옵니다 ㅋㅋㅋㅋ 아머! 꼭 들어맞자노 자 어? 저 물량은 뭐죠? 음 음 이거는 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 자 몰라 일단 뿌려봐 샤 쫄 쫄쫄쫄쫄 그렇게 스프라우트가 되버렸다 스프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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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프라우 어? 야야야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내 식물 어디 갔어? 스프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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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은 대실패야 스프라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대로 있습니다 스프라우 나 새 생명으로 탄생했어 네이처 탁 탁 탁 탁 나의 포 시력을 보여주지 자 스프라우 스프라우 호호 빨리 보여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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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우먼싱 뭐 기다려보세요 갑니다 샤아악 야악 으아하하 거의 뭐 이제 식물공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거 어쩌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그냥 잔뜩 깔려 버렸네 아야야야야야야 놔놔놔라 임마 하하하하 어떤 식물이라고는 얘기 안했다 안했다 뭐야 비는 아직까지도 슈파이크 잡고 있어 이 불리하게 힘인건가 이게 그러면 흐흠 아주 좋아 야아 나코드 나 나 나 안돼 아 설마 이렇게 해서 슈파이크가 탄생하는 건가요 너 너 너 너 난 이쁘다 뭐 야아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